자 이번 작품은 64카운트의 포월댄스 리스타트가 두 번 나와요. 만월에 56카운트하고 6시에서 한 번 나오고 쓰리월 때 56카운트하고 9시에서 한 번 나옵니다. 자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. 자 오른발부터 포워디 힐포 스트럭으로 가실거에요. 한 박자씩. 자 오른발 힐포 내려놓고 또 왼발 힐터치 포 내려놓고 엔카운트에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그대로 인 왼발 크로스 올발발 아웃 포 인 인 터치 아웃 포 인 자 카운트라고 한번 가볼까요? 1 2 3 4 & 5 & 6 7 & 8 자 두번째 섹션은 백으로 가시는데 요번에는 초 힐트럭이에요. 그래서 백으로 초터치 힐 내려놓고 요번에는 왼발을 크로스로 하실거에요. 크로스로 초터치 힐 내려놓으실거에요. 자 오른발 백으로 빅스텝 빅스텝. 왼발 힐 드래그 볼 스텝 볼 체인지에서 오른발 왼발 워프 카운트로 가볼게요. 1 2 3 4 5 6 & 7 8 자 3번 스텝 그대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자 카운특 1 & 2 3 & 4 5 6 7 & 8 네번째 섹션 왼발 사선에다가 골로 놓으시고 힐 스위블 아웃 인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에 놓고 힐 바운스 3번 힐 바운스 3번 볼 체인지 스텝해서 크로스 자 카운특 1 & 2 3 & 4 5 6 7 & 8 자 다음 섹션 힌지 4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3 턴이 가죠 그대로 4분의 1 턴 왼쪽 어깨로 돌아요 2분의 1 턴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셔풀 피곤 2분의 1 턴 왼발 포셔풀 자 카운특 1 & 2 3 3 & 4 5 6 7 & 8 여섯번째 섹션 오른발 퀵 포올 해서 왼발 포 터치 스위치 가시는데요 스위치 오른발 포 터치 들어와서 왼발을 포워드 볼 로 프레스 하세요 그 다음에 바디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바디롤 하고 왼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픽 스텝 픽 스텝 드래그 터치 자 카운트로 가볼게요 1 & 2 & 3 & 4 5 6 7 8 자 일곱번째 섹션 오른발 락앤니 커버 코스터 락앤니 커버 코스터 락앤니 커버 백 코스터 왼발 프리 스텝 오른발 터치 들어가시면 돼요 아웃아웃 아웃 인 터치 자 카운트 1 & 2 3 & 4 5 6 7 8 자 라스트 섹션 오른쪽 롤링 바위 턴 터치 롤링 바위 턴에서 왼발 사이드 터치 이번엔 무리필이 롤링턴인데 롤링과 인턴 4분의 3턴 들어가시면 돼요. 풀턴이 안 돼요. 4분의 1, 4분의 1, 4분의 1 백스텝해서 마무리 오른발 터치하시면 돼요. 카운트를 가보실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 1번부터 8번까지 들어가보세요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고생하셨습니다. 1, 2, 3, 4, 5, 6, 8 2, 3, 4, 5, 7, 8 2, 4, 5, 6, 8 아멘